반갑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리용주 라옵. 리용주 씨? 린민철입니다. 린민철 씨. 우리가 남조선 내려온 지 2년 다 돼 갔는데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 잘 오셨어요. 제가 한국 사람 만들어 드리는 데는 진짜 제가 거의 특허 갖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법. 챕터 2입니다. 잘 따라하면 누가 봐도 그냥 한국에서 태어났구나. 그렇게 할 거야. 친구랑 만약에 약속을 잡는다. 2시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2시에 집에서 나오세요. 네? 아니 2시 약속인데 2시에 나가면 가?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시 약속이면? 2시에 나오면 늦지 않소? 아니 원래 2시 약속 2시에 출발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룰이에요. 룰. 그럼 친구가 이제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야 너 어디야? 여기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는 어... 일단 적으세요. 적고 제가 말한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게 하면 됩니다. 친구가 어디냐고 문자 왔을 때는 자 적으세요. 다 와 가. 이제 나왔는데? 예. 이제 나왔는데 다 와 가. 그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친구한테. 친구들 알아요. 다 와 가.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또 버스를 타러 가잖아요. 그럼 버스 탈 때쯤 또 친구가 이제 연락이 오죠. 야 너 어디야? 자 적으세요. 이제 내려. 이제 내려. 이제 탔는데? 네. 버스를 이제 탔는데 이제 내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타자마자 내림까? 아니죠. 타는 건 타는 거고. 그럼 친구가 이제 조금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또 연락이 올 겁니다. 아 너 뭐야. 어디야. 자 적으세요. 너 보여. 너 보여. 버스에서 사람이 보임까? 안 보이죠. 아 보인다고 말해. 한 8분 버는 거예요. 너 보여. 나는 버스 안에 있으면서. 네. 이제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친구가 화가 많이 났을 텐데. 아니요. 이제 약속 장소 가잖아요. 친구가 5분 더 늦을 거예요. 더 늦는단 말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4명이서 남자가 만난다. 2시 약속이잖아요. 네. 5시에 다 모여서. 2시에 약속했는데 5시에 모인단 말이요? 네 명이면. 4명이 다 모일 때까지 한 5시쯤 되면. 비타민 2시에 만나고 싶으면. 11시에 약속. 그렇죠. 아 정확하게 이제. 응용까지 하시네요. 네. 11시에 만나면 2시쯤 이제 다 만나고. 그때부터 노는 거예요. 3시간이 빠르구나. 북한이랑 시차가 다른 것 같은데. 시차는 똑같고. 네. 좀 어려운데.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친한 친구들일 때 그런 거예요. 친한 친구끼리. 그러면 한국인처럼 보이려면. 집에 이거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집에 필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나 알고 있어. 어 아세요? 뭐예요? 문재인 사진. 아니 아니지. 아니지. 이 벽에다가 걸어놔야지. 아이고. 북한을 빼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 정말 리명박 사진? 리명박 아니에요. 이명박이고 그리고. 그걸 걸어놓으면 이상해요. 이성만, 박정희. 아니요 그걸 다 외울 수 있어. 이성만, 박정희, 전두환, 문태우. 김관진, 김관진. 김관진. 한국 사람 그거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중에 하나만 갖고 계셔도 되는데.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자. 두피 케어 브러쉬. 물기 제거 발매트. 마약 배경. 페로몬 양수. 자세 교정 실리콘 발교정기. 스타벅스 텀블러. 이게 다 뭐하는 물건이요? 쓸데 없는 물건. 쓸데 없는 것을 왜 갖고 있어요? 하나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애지상쪽도 구입을 하지 말았어야지. 하나는 하셔야 되니까. 아니 제가 린터넷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던데. 아 맞아요. 필요 없는데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마약 배경에 혹시나 있으면 마약 배경에 꼭 계란 껴서 한 번 눌러봐야 돼요. 그럼 계란 깬 자국이 하나는 있으면 진짜 한국 사람. 아 그거 안 깨진다고. 깨져요. 손전한 건데. 깨져. 그래도 거짓 선동인가 이것도? 거짓 선동은 아니고 좀 다른데. 그래도 갖고 계셔야 돼요. 아까 보니까 뭐 스타벅스 텀블러라고. 그거는 중요한 게 스타벅스 모양이 보이게 찬장에 딱 올려놔야 돼요. 아 근데 그 텀블러 갖고 있는 농구가 이거 왜 일회용 용기로. 아 텀블러는 쓰는 거 아니에요. 전시용. 아 전시용 때? 전쟁 때 쓰는 겁니까? 아니 아니요. 그 전시가 아니고. 그 전시 때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전시. 그 전시가 아니고. 야 남조선 아주 그냥. 한자를 잘 하시네요. 못 당했겠구나 야. 전시가 아니라 관상용. 집에 스타벅스 텀블러 나는 쓰는 사람이야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실제로는 안 써요. 실제로는 릴회용을. 네 릴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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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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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기 발음부터 빨리 남조선을 고치라. 그럼 이제 발음만 고치면. 유튜브야 유튜브. 유튜브인가 유튜브. 아니 싸우지 마세요. 왜 유튜브야. 싸우지 마세요. 유튜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것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요거는 그냥 딸딸딸 외우세요. 딸딸딸 외우시면 됩니다.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예?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단 말이요? 안 죽는데. 아니 금방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안 죽는데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죽는데 안 죽는다는 말이요? 아니죠. 안 죽는데 죽는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안 죽는데 죽는다. 네 맞아요. 나 그거 알 것 같아요. 이게 북에서 그 강 건널 때.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 아 그 총알 세발 피했지 않습니까? 그치.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지 않아. 조금 다른데. 그 얼음 깨면서 갔는데. 내 손이. 나 죽을 것 같지만. 정신 바짝 차려면 살 수 있어. 온몸에 진흙을 묻혀가지고. 그렇지. 죽을 것 같지. 안 죽어. 강을 건너도 안 죽지만. 선풍기 틀고 자면 죽습니다. 야 이거 선풍기. 외우시면 돼요 그냥. 답이 됐습니다. 요점 정리 빠르게 가겠습니다. 2시 약속 5시 위기 때는 너보여. 2시 약속 5시 위기 때는 너보여.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죽는다. 선풍기 타고 주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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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니 박수 그렇게 좋아해. 전국도 그 날씨였습니다. 전국도 그 날씨가 일어난 겸칫고.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